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의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아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중부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 친구들이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길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지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도 보고 기적도 행하는 것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들만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느냐 주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한 이 중풍병자 자기 친구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만 간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참 귀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르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것을 안타까워지도 않는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든지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법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만 은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바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함으로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절 상반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좀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자의 중풍병이 너무 심해서 부축하고 온다든지 뭐 업어서 온다든지 이 정도 상태가 안 돼서 그냥 침상체로 친구들이 메고 와야만 했다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냥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에 바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그들의 믿음은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왜 그들이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평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려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삐짓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중북평자를 침상체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겠다 상황이 어렵구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할 만도 안 돼 이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 친구들인지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집 귀하를 벗겨내고 지붕을 뜯어서 그 지붕에다가 친구를 달아서 예수님 위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역경을 극복하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계와 실현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